여러분의 골프 고민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전지선의 전지적 프로 시점 시간입니다. 그린 주변에만 가면 소심해지시는 분들 있죠. 티샷과 세컨까지는 자신있게 쳤는데 왜 그린 주변에만 가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지 그런 분들 이제 어깨를 당당히 펴고 외지를 자신있게 들기 바랍니다. 오늘은 2-30m 칩샷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2-30m 칩샷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칩샷이라고 하면 일단 캐리 거리는 짧고 굴러가는 런의 길이가 긴 것을 칩샷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 거리가 짧고 굴러가야 되는 거리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56도나 58도, 60도 외지보다는 피칭 외지 9번 아이언, 8번 아이언으로 칩샷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클럽 선택을 이렇게 해주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어드레스 자세부터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인 어드레스 자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샷을 할 때는 샷을 할 때는 골반 넓이로 어드레스를 해주는데요. 어프로치 할 때는 멀리 보내는 샷이 아니기 때문에 스탠스 중앙에 내 발이 들어가는 정도 발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로 서주면 좋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 하나 정도 들어가는 넓이도 좋습니다. 너무 좁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발 하나 정도 들어가는 넓이로 서주시고 공의 위치는 볼이 바로 컨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앙보다는 우측 발, 엄지 발가락 앞에 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런이 많이 가야 되는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체중은 왼쪽이 7 정도로 놔주셔야 돼요. 왼쪽이 7, 우측이 3, 7대 3 분배로 놔주시고요. 이렇게 섰을 때 보면 우리가 흔히 샷을 할 때 우측 어깨가 많이 내려가는 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체중은 왼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좀 엉성한 자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할 때만큼은 상체를 곧바로 세우고 상체도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몸의 축이 왼쪽에 있는 느낌으로 서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를 섰으면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런닝 어프로치의 컨택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딩 엣지로, 리딩 엣지로 쳐주셔야 되는데요. 리딩 엣지라고 하면 이렇게 헤드가 있을 때 제일 밑면 여기 날카로운 이 면입니다. 이 날카로운 면 여기를 솔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리딩 엣지예요. 이 부분으로 볼을 쳐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리딩 엣지로 쳐주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찍어치는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분명 이런 분들 한두 분 계십니다. 레슨 팩토리를 봤더니 칩샷하는 방법 리딩 엣지로 찍어치라고 하더라. 그래서 코스 나가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분명 있어요. 저 많이 봤어요. 정말 전지선 프로한테 레슨 봤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백승이 갔던 속도 그대로 다운스윙도 속도가 그대로 와야 합니다. 내려올 때 과속이나 감속이 되지 않고 똑같은 스피드로 내려와야 돼요. 과속이 된다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렇게 치실 거고요. 그러면 힘을 좀 빼야 되나 싶어서 감속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채를 나버리는 현상이 돼서 뒷땅을 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백승이 갔던 스피드 그대로 이 정도로 갔다면 하나, 둘 이렇게 일정하게 와야 합니다. 우리가 칩샷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공과 핀 사이에 벙커나 러프 같은 장애물이 없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핀까지 오르막이거나 중핀, 뒷핀일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 확률이 조금 더 팟세이브할 확률이나 버디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게 하기 위해서 런이 많은 칩샷을 사용하게 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컨택만 바로 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내가 생각했던 거리로 가주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서 몸의 움직임도 중요한데요. 정확하게 내 몸이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으로 체중이 가 있고 몸의 축도 왼쪽 그리고 볼의 위치가 우측에 잡은 상태에서 스피드가 감속되지 않은 상태로 내 팔은 절대 움직이지 말고요. 내 몸이 전체적으로 같이 돌아줘야 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손목은 쓰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서 돌아줄 때 손목을 쓰지 않고 몸의 이동으로 돌아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또 아마추어분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전지선 프로가 몸을 돌아주래.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쓴 다음에 몸을 돌려. 이런 분들 분명히 또 한두 분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백스윙이 간 스피드 그대로 다운스윙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몸이 돌아줄 때 머리의 축은 그대로 공을 바라보고 머리는 그대로 목표 지점을 바라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프로치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손목을 절대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프는요. 거리를 내기 위해서 몸이 움직이면서 로테이션을 해주지만 어프로치는 보다 정확한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와 방향성을 보낼 때 손목을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가 퍼트 할 때 손목을 쓰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어프로치도 맞고 나서 손목이 쓰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돌아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쓰일 때요. 우리가 보다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연습 방법은 많이 레슨을 많이 봤을 거예요. 영상에도 많이 보고 많이 프로 골퍼들도 추천하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아까 제가 쓰라고 한 대로 그대로 스탠스를 취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발만 뒤로 반발 빼주세요. 빼고 오른쪽 발을 호인 아예 이렇게 빼주셔도 됩니다. 손목의 움직임 없이 그냥 백스윙만 들어서 그 속도 그대로 몸만 틀어서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볼이 떨어져서 아주 런도 예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어프로치만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샷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샷이 어디로 가든 내 공이 어디로 가든 간에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샷도 공격적인 샷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재미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연습 방법 꼭 해보시고 필드에서 기분 좋은 칩샷 하길 바랍니다. 20에서 30미터 칩샷 방법 양발 사이에 발 하나 정도 간격으로 스탠스를 벌립니다. 체중 분배는 왼발 7, 오른발 3의 비율이 적당한데요. 중심축을 왼쪽에 두기 위해 상체를 세웠다가 왼쪽으로 살짝 비울입니다. 스윙할 때는 리딩 엣지로 공을 찍어치는 느낌을 갖고 백스윙과 다운스윙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또 손목과 팔을 꺾지 않고 몸 전체를 가볍게 회전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연습을 할 때는 오른발 앞쪽을 지면에 대고 손목을 쓰지 않으면서 백스윙, 다운스윙을 반복합니다.